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이 끝이 났고요. 정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어요. 전체적인 총평시간, 우리 회계학 1부 재무에게 총평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재무에게는 너무 쉬웠죠 정말.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쉬웠어요. 저도 사실 내년 대비 시험에 재무에게 연습서 책을 내야 되는데 다 써놨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시범 출제가 되면 이 문제도 추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추가할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2차 연습서에 넣습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재무에게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또 세무에게랑 세법학은 너무 어렵게 나왔다면서요. 재무에게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변별력이 없게 나오면 뭐 진짜 좀 기운이 빠지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여기서도 여러분 이 정도로 쉽게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 한 개 정도를 빼고는 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 총평은 문제가 쉬웠다 이거고요. 뭐 좀 너무 심했다. 편별력이 없다. 뭐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출제된 문제를 좀 보시면 첫 번째로 교환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기본서 예제 수준의 교환이 나왔죠. 교환 문제가 물음 1번에 나왔고요. 물음 2번은 보통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또 나오면 뭐 이험벙이다 이러면서 아 너무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보는데 지금 수험생 분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쉬웠거든요. 재평가 작년에도 비례수정법 나왔었잖아요. 올해 또 나왔어요. 물론 재평가 플러스 손상으로 나왔지만 뭐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맞출 수 있고 또 좀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랬고요. 문제 2번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계속 요즘에 주식 선택권 주식 결제 주식 기준 보상거래 주식 결제요. 이슈가 굉장히 있었어요.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고 회계사 시험은 작년부터 꾸준히 주식 결제형이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무역의 선생님들이 주식 기준 보상거래 나온다고 했었죠.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저도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식 기준 보상거래만으로는 30점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종업원 급여도 같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주식 기준 보상거래랑 종업원 급여 나올 거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예상을 했는데 나와줬죠. 근데 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말장난이나 좀 하고 되게 쉽게 나왔다고요.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이번 회계약 1부 같은 경우엔 부분 점수가 들어가기엔 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냥 딱 봐도 배점을 얼마로 하겠다는 게 저도 사실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 맞으면 맞고 답 틀리면 부분 점수 없고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점 하실 때 이번에는 회계약 1부 재무액 같은 경우엔 부분 점수를 기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또 워낙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저희 한번 강평을 진행해 볼 건데 1번 교환 문제가 나왔고요. 얘는 주의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업적 실제는 있는데 일단 세무의 건물의 공정가치가 국세의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무 입장에선 원래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해서 회계 처리를 두 개로 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국세 입장에선 내가 제공한 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는 게 아니라 세무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한 개로 끊어야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보시면 우리 세무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 구자산이 없어질 겁니다. 세무 입장에서 장부 금액 얼마? 140만 원짜리니까 140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신자산이 들어올 겁니다.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했으니까 160만 원이 오겠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처분이 얼마? 처분이익이 20만 원 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보시면 세무는 국세로부터 공정가치 차이가 나는 40만 원을 현금으로 수치했다고 했으니까 회계 처리를 보시면 현금 40만 원 들어오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 취득한 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물음 1, 2번 보시면 세무가 인식할 건물의 취득 원가와 세무가 인식할 처분손익 물어봤는데 얼마씩 들어가면 돼요? 120만 원 처분손익 얼마? 처분이익으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좋아요. 세무까지는 봤고요. 돌아와서 우리 국세 볼게요. 그럼 국세 입장에선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한계가 되겠죠. 회계 처리를 한계로 끊어보시면 일단 구자산이 없어질 겁니다. 구자산 얼마로? 130만 원짜리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자산이 들어오겠죠. 어떤 금액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1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따로 나눠서 끊기 때문에 현금 지급액이나 수용액을 따로 끊지만 이 경우에는 현금 지급액과 수용액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 들어가 있다는 가정이 다 성립하니까 그럼 현금 4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여기 현금 4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어디가 빵꾸예요? 여기가 빵꾸니까 처분 손실로 1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국세가 인식할 건물의 취득 원가는 160만 원 국세가 인식할 처분 손실은 마이너스 10만 원 되겠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2번이요. 2번도 사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푸신 분들은 그냥 하셨을 텐데 생각을 갖고 푸신 분들은 오히려 틀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었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 여러분 하나만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재평가 모형을 보면 원가의 배분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그게 뭐죠?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재산 재평가 모형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공정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하잖아요. 두 개가 성격이 당연히 다르죠. 쓴 거 비용 처리하는 거랑 지금 얼마짜리인지 평가해보는 거랑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 손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상은 요 자산을 통해서 유입될 현금 흐름에 감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랑 손상이랑 달라요. 원가의 배분과 손상이 다르고 그럼 당연히 모두 해주셔야 돼? 재평가를 하더라도 손상을 해주셔야 되고 손상을 인식할 것 같더라도 재평가를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손상할 때고 손상할 땐 요 순서로 하고 우리 환입할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입할 때 이 경우에도 당연히 감가상각하고요. 그 다음 환입할 땐 뭐 해주셔야 돼요? 재평가를 먼저 할 수가 없죠. 지금 가격이 다운됐는데 무슨 재평가야? 그래서 환입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평가 재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순서잖아요. 그쵸?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제가 사실 동참 안에서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고 동참 안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제 얘기 듣고 그냥 푸셨으면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렇거든요. 환입할 때 환입이 100% 다 안 일어나. 인식했던 손상차순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은 한도가 없잖아요. 환입시에. 환입을 다 인식하지 못하면 재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입이 100% 일어난다고요. 그럼 재평가도 해줘야죠. 이게 포인트였어요. 만학생들이 아니 지금 환입이 손상차순 누계액이 없어질 때까지는 일어난 게 아니니까 재평가는 안 해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었는데 환입, 환입, 환입 환입 이 금액이랑 똑같은 금액이 환입됐으면 재평가는 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논란거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한다는 거 재평가를 자 그럼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그럼 내용 설명을 했으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를 좀 얘기했으니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120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정액법이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재평가에 임형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산의 사용기간 중에 이익여금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평가 플러스 손상 재평가 플러스 손상 플러스 환입 이거 나오면 재평가 임형금을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역시나 대체 안 하는 걸로 나왔고요. 손상 증후가 발견되면 이를 반영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자 그럼 우리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유형자산을 120만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정액법이니까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24만원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장부금액이 96만원이고요. X1년 말에 공정가치는 105만원이래요. 그럼 공정가치가 105만원이고 회수 가능액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손상을 인식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럼 계산하면 이만큼 뭐 나옵니까? 이만큼 재평가 임형금으로 얼마? 9만원 OCI에 반영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연도가 되면 요금액을 기준으로 삼각하면 되니까 삼각비 얼마 나옵니까? 삼각비 105만원 나누기 4년하면 되니까 삼각비가 26만 2천 5백원 나오게 돼요. 그럼 장부금액이 삼각공원가가 787,500 나오겠죠? 500? 여기까지 했고 공정가치 재평가를 먼저 해야 되니까 재평가가 73만원이잖아. 공정가치가 그럼 공정가치 73만원하고 자산을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 사용기간 동안 감가삼각비의 차이를 재평가 임형금에서 이 임형금으로 대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고민하실 필요 없고 뭐 말해주시면 돼? 재평가 임형금 얼마? 5만 7천 500원만큼 줄여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기말에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가 있는데 두 개쯤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되니까 회수 가능액은 얼마? 69만원이요. 그럼 자산을 다운시켜줘야 되는데 다운시킬 때 일단 뭐 먼저 다운시켜야 됩니까? 재평가 임형금 먼저 다 줄여줘야죠. 재평가 임형금 3만 2천 500원 마저 다운시키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얼마만큼 7천 500원만큼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럼 73만원 빼기 69만원에서 3만 2천 500원 빼니까 7천 500원 나오잖아요? 요 7천 500원이 뭐가 돼? 요게 손상이요. 회계처리를 그지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회계처리 학원마다 조금씩 틀려요. 야 너만 틀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학원마다 회계처리가 조금씩 틀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회계처리를 유예강의 때나 동창하기 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보여드리긴 했는데 회계처리가 학원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나이스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회계처리를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교수님마다 또 회계처리 모양이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 그려서 풀고 그냥 터는 게 제일 베스트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요금액을 기준으로 또 상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상각비 얼마 남아요? 상각비 계산하면 상각비가 23만원 나옵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23만원 나오겠죠? 장부금액 얼마? 장부금액 보시면 46만원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문제 보시면 회수 가능액은 48만원이고요. 공정가치가 49만원이에요. 그럼 회수 가능액이 48만원이고 공정가치가 49만원인데 일단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얼마에요? 2만원이잖아요. 2만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전년도에 ACT했던 손상자손 다 인식할 수 있다니까? 7500원만큼 다 환입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요금액이 100% 환입이 안돼 그럼 재평가를 못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요금액을 100% 다 환입 잡았으면 그럼 재평가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얼마 나옵니까? 12,500원 재평가 잉여금 나가고요. 뚫고 또 얼마 올라갑니까? 뚫고 만원 재평가 잉여금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아마 오히려 좀 공부를 하신 유예생분들은 헷갈려서 여기서 딱 멈추셨을 수도 있고 아무 그냥 공부가 좀 그냥 그냥 한번 빠르게 슉 넘어갔던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답이 이건데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보시면 1번 X1년 말에 계산할 순상차수는 당연히 없고 기타포괄 손익 9만원 나오게 되겠죠. 2번 X2년 말에 계산할 순상차수는 7,500원이요. 사실 요정도는 우리 1차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됐는데 3번 X3년 말에 보고할 기타포괄 손익을 계산하시고 그랬는데 얼마예요? 22,50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죠. 봤고요.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20점이라 하나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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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공부하신 분 중에 요거 틀렸더라도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틀리는 건 그래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물음 2번이죠. 벌써 문제 1번이 끝났어요.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이제 우리 물음 2번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물음 2번도 이게 너무 생각을 안 하면 맞출 수 있는데 이게 또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 틀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티계정으로 푸니까 그냥 티계정을 써볼게요. 우리 확정급뼈 채무 티계정을 보면 이렇게 기초 그 다음에 근무원가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액이 있고 기말 나오죠. 대체를 맞추면 여기 보험 수리적 손실 나오고요. 사회정립자산 보겠습니다. 사회정립자산 보면 사회정립자산도 티계정을 보면 여기 기초 사회정립자산이 있고 여기 기여금이 있고 여기 이자 수익이 있죠. 지급하고 나면 여기 기말 금액이 납고요. 보시면 여기 재측정 이익이 오겠죠. 겁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일단 볼게요. 보시면 일단 X1년 초에 우량회사체의 수익률 10% 좋기 때문에 이자율은 그냥 이거 쓰면 될 것 같고 X1년 초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10만원이래요. 10만원 사회정립자산의 X1년 초 공정가치가 8만원이니까 8만원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자산인식 상한효과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X1년도에 단기 근무 원가가 12만원이래요. 보시면 되고 문제 보시면 퇴직금 지급액이랑 사회정립자산 기여액이 다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이자에 영향에 미쳐요 안 미쳐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에 영향은 안 미치죠. 그래서 일단 지급액 여기 만원 쓰고 여기도 지급액 만원 쓰면 돼요. 기여금액이 7만원이니까 여기 7만원 쓰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우리 뭐하면 돼요? 이자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이자율이 10%니까 이거 하면 이자가 만원 나오고요. 이자율이 10%니까 이거 하면 8천원 나올 거 아니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했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1번과 2번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보면 1번 문제 푸시고 1번 이어서 2번으로 그냥 넘어가서 잘못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독립적인데 엑셀 연말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15만원이래요. 그럼 여기 15만원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수의적 가격의 변동을 반영한 보험수의적 가격의 변동을 반영했다는 말이 요거 고려한 숫자가 요 숫자라는 소리예요. 요거 고려해갖고 요거 금액이 23만원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23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대차를 맞추면 보험수의적 손실은 얼마 남아요? 요기 만원 나오게 되고요. 재측정 이익은 대차를 맞추면 여기 2천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실 텐데 문제에서 퇴직급여 물어봤는데 퇴직급여는 요거 요거에서 요거 뺀 게 퇴직급여잖아요. 지금 퇴직급여 물어봤기 때문에 이자수익 이자 비용은 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진짜 속상해요. 얘네들도 회계처리상으로 다 퇴직급여를 끊는 거 기억하셔야지. 그래서 문제에서 퇴직급여를 물어봤으니까 퇴직급여는 12만원 더하기 만원 빼기 8천원 해야 되니까 12만 2천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물어봤습니까? OCI 물어봤죠? OCI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2번이고 이게 1번이면 2번 빼기 1번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요건 손실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2천원 빼기 만원 하니까 여긴 얼마? 마이너스 8천원 요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는 12만 2천원이 계산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응 1번 너무 쉬웠어요. 1번은 사실 틀리면 안되는데 봤고요. 2번 보시면 2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독립적이라고 그랬다고요? 물음 1번이라 그럼 지금 지워보시면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일단 요거 고려하면 안돼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렇게 지워둔 상태에서 2번을 보셔야지 독립적이니까 그쵸? 자 보시면 X1연말 현재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독일하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사는 기중에 이렇게만 장부에 기록을 해놨다구요 근데 사실 요 숫자는 우리 개리사 보고서를 따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회사는 기중에는 이렇게만 해놔서 기말에 장부금액이 남았을텐데 개리사 보고서랑 맞춰보면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금액이라 개리사 보고서 금액이랑 다르니까 OCI에 밀어둔다고 그랬죠 근데 뭐래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대 그게 무슨 소리에요 요게 없고 이렇게 더해서 얘 뺀게 그냥 기말 장부금액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4만 8천원 나오게 되겠지 여기 보시면 보험수의적 가정의 변동이 없대 보험수의적 가정의 변동이 없다는게 이게 없다는 소리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얘는 22만원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을 물어봤는데 보시면 확정급여 채무가 더 크죠?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들어가요? 재무상태표에 확정급여 채무로 22만원 들어가고 사회적립자산이 부채 차감으로 14만 8천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순확정급여 채무 부채로 얼마 들어가게 됩니까? 7만 2천원이요 괜찮죠? 이렇게 답은 7만 2천원이 됩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좋아요 우리 2번까지 봤구요 넘겨보시면 뭐 있습니까? 종업원급여가 나왔는데 종업원급여도 문제가 뭐 어렵지 않았어요 종업원급여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 1번에 물음 1번도 굉장히 쉬웠고 문제 2번에 물음 1번은 문제를 잘못 읽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렇구요 물음 2번도 당연히 이 정도는 맞힐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이렇게 강평하면서 느끼는건데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의원 들어간다면 들어간다고 하면 벅찬 마음을 안고 한 획을 긋는 문제를 내겠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이번 재무액의 문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럴 거면 왜 들어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문제 내기 싫었으면 왜 들어갔니? 그냥 다른 사람 들어가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참신하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래서 더 속상해요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재무에게 시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자 보시면 재무 세무는 엑셀 1년 1월 1일 날 종업원 100명에게 앞으로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현금결정 주가차익보상권을 10개씩 보유했대요 그쵸 이 나오면 보자마자 뭐 해줘야 돼 첫번째로 구분 주가차익보상권에 공정가치 인원수 인원수 부여개수 가득기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BS에 계산될 누적 미지급비용 나오게 되고요 기말 BS에 계산될 미지급비용에서 기초 BS에 계산될 미지급비용을 빼주면 당기에 주보비가 나오죠 주식보상비용 그쵸 자 그럼 이제 숫자만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일단 어 가득기간은 3년동안이니까 X1 X2 X3 X3 하면 되고 요격제공조건이 3년이니까 3년중에 1년 지나고 3년중에 2년 지나고 3년중에 3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0개씩 부여했으니까 10개씩이요 문제에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겠죠 현금결정이니까 뭐는 바뀝니까 매일 기말에 인식하게 될 주가차액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다시 측정해줘야 되죠 보시면 144 155 182 나와있으니까 144 152 아이고 죄송해요 155 182 하고 인원수만 세면 되는데 인원수도 진짜 100명한테 줬는데 올해 3명 퇴사하고 앞으로 총 7명 퇴사할 걸로 예상했어요 그럼 총 10명이 퇴사할 걸로 예상했던 거죠 이게 누적치가 아니에요 올해 발생한 금액이지 그럼 X1년도에 3명 X2년도에 4명 총 7명 퇴사하고 추가로 3명 퇴사할 걸로 추상했으니까 10명이 퇴사할 걸로 또 예측했던 거죠 마지막 연도에는 실제로 3명 4명 3명이 퇴사했으니까 10명 퇴사한 게 맞네 이렇게요 그럼 이거 다 곱해주시면 여기 얼마 나옵니까 43,200원 나오고 여기 얼마 나와요 93,000원 나오고 여기는 163,800원 나오죠 계산을 하면 X1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 그래서 43,200원 X2년도는 얘에서 얘 빼주면 되니까 93,000원 빼기 43,200원 하면 49800 나오고요 세번째 꺼내요 세번째 꺼는 163,800원에서 93,000원 빼주면 되니까 얼마 70,800 나오죠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하고 물음 1번 보시면 물음 1번에서 X1년도에 인식할 비용과 부채 물어봤 X2년도에 부채 물어봤는데 X1년도에 인식할 비용은 예 X2년 말에 인식할 부채는 예 괜찮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X2년도랑 X3년도랑 X4년도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일단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각각 30명씩 행사했대요 봐봐요 여러분 일단 X3년도에 지금 우리가 못까지 난 거야 X3년도에 지금 총 가득 인원이 90명 있고 182원까지 된 거죠 90명에 한 개 10개씩 한 명한테 한 명이 10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비용 처리를 했잖아 지금 X3년도에 요거 그쵸? 근데 30명이 행사한대요 그럼 30명이 행사하고요 30명 중에 30명이 행사합니다 10개씩 갖고 있잖아요 선금 결정의 특징이 뭡니까 평가는 공정가치 행사는 내재가치 문제 보시면 X3년도의 내재가치가 150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만큼 뭐가 발생하겠어요 주보비에서 없어지겠지 그쵸? 그럼 봐봐요 문제에서 X3년 말에 행사 이후에 부채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보세요 나는 182원으로 평가를 해놨다고 그리고 90명에 10개 있었는데 30명에 10개는 행사가 됐으니까 몇 개 남았겠어요? 60명에 10개 남아있겠죠? 이게 X3년 말에 부채가 될 금액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부채가 182 곱하기 60 곱하기 10개 하면 되니까 얼마? 109 2200이요 응 여기까지 했고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럼 X3년 말에 주식 부상 비용으로 비용 인식할 금액은 두 가지라고요 일단 얘는 인식해줘야겠지 전년 대비 182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부상 비용으로 70 800 있고요 올해 어떻게 돼? 실제로 돈은 150원 나가는데 내가 182원까지 평가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30명에 대해서 10개씩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주식 부상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이거 다 더하면 61200원 나옵니다 150 빼기 182 곱하기 30 곱하기 10 하면 9600원이니까 여기서 1080 하면 네 61200 나오죠 주보비 괜찮죠? 회계처리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 평가할 때 주식 부상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얼마 와요? 70800 70800 와서 주식 주가 차익 보상권을 한 개당 182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실제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금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 내재같이 150원으로 현금 나가잖아요 30명이 행사했고 10개씩 갖고 있죠 미지급 비용은 근데 어떻게 돼?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비용은 지금 182원짜리로 평가를 해놨잖아요 그거 30명이 행사했고 10개가 나가겠죠? 대차는 뭘로 맞추면 돼? 주보비로 맞추면 되겠죠?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4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것도 풀어봤고 지금 4년은 사실 더 쉬워요 자 보시면 4년도 요거 그림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주고 4년도 요거 그림 그려보면 지금 아무튼 X3년말에 182원으로 평가했잖아 행사 안 한 거 60명이 있고 개당 10개씩 갖고 있죠 1명당 10개씩 갖고 있죠 일단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X4년말에 공정가치는 214원이에요 그럼 214원으로 늘어나야 돼 이만큼 뭐 잡아주면 돼요? 추가로 평가하면서 주보비 잡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 이 중에서 또 30명이 행사를 했잖아요 개당 10개 1명당 10개씩 갖고 있는데 내재가치는 얼마? 200원 그래서 이만큼 추가로 또 뭐 해줘야 돼요? 이만큼 이만큼 추가로 주보비에서 상기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면적이 뭐가 돼? 요 면적이 요 면적이 X4년도에 비용 처리할 금액이잖아요 그럼 봅시다 또 X3년말에 아이고 X4년말에 부채로 계산할 금액이랑 X4년도에 주보비 볼게요 이것도 X3년말 보다는 X4년말에 주보비 났겠지 주보비요 일단 요건 쉽지 일단 주가차익보상권을 기말에 2014년이 되면 X4년이 되면 214원까지 평가하니까 개당 214원짜리가 됐어요 이제 몇 명 남았겠어요? 60명 있었는데 30명 회사했으니까 30명 남았겠죠 근데 한 명당 몇 개씩 갖고 있어요? 10개씩 이게 X4년말에 부채를 계산할 금액이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2, 1, 4 곱하기 30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얼마? 64,200원이요 64,200원 괜찮죠? 여기까지요 주보비는 어떻게 돼요? 요거 면접 구하면 된다니까요 첫 번째 면접 보시면 첫 번째 요 면접 보시면 214원 빼기 182원 곱하기 60명 한 명당 10개씩 갖고 있겠네 요건 어떻게 돼요? 200 빼기 214 곱하기 30명이 행사했고 한 명당 10개씩 갖고 있네 요거 계산하면 주보비가 얼마 나오냐면 15,000원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214 빼기 182 곱하기 60명 곱하기 10 M플러스 200 빼기 214 곱하기 30 곱하기 10 M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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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잘 못했네 214 빼기 182 선생님 이거 계산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또 불안하니까 200 빼기 214 곱하기 30 곱하기 10 M플러스 MR하면 얼마 나와요? 15,000원 그래서 물음 3번의 답은 X산연드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15,000원 X산연만에 남아있는 부채는 64,200원 괜찮죠?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유해의 생각으로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몇 개 틀렸다고 또 그런 걸로 전전긍징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제 그만 터시고 여러분 그래도 1년 동안 정말 심없이 달려왔잖아요 발표 날 때까지는 어디 뭐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바람도 좀 쐬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나를 돌아보고 가꾸는 시간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 인터넷 들어가서 나 뭐 맞았니 틀렸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참분들 나는 이번에 동차 한번 불태웠다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하셨는데 일주일은 좀 쉬셔야겠죠 한 1, 2주 쉬시고 어디 좀 바다도 좀 보고 오시고 리프러쉬 하신 다음에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되고요 저는 선생님 이번에 1차 붙은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동차 때 공부를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쉬어 그만 쉬고 우리 내일부터 공부 시작하자 아시겠죠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